팍 올라오고 더 빠굴려고 철갑상어 다 먹... 으아악! 물 나! 으아악! 물! 오늘도 상대로 시작! 오늘은 철갑상어 2탄입니다. 그래서 각자 먹어보고 싶었던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잠보는 매운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저는 초밥으로 이렇게... 그럼 자기 이거 안 먹는 거구나? 아 그건 아니지. 같이 먹어야지. 그치만... 내꺼구나? 아잇! 먹자 먹자. 뭐부터 먹을래? 일단 먹아리를... 이게 민물 생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먹어야 합니다. 야 근데 뭘 먹어야 돼 이거? 여기 여기 머가리 살 있잖아 이렇게. 머가리 살? 이건 뼈잖아. 이런 데 있잖아 여기. 아 이런 데 사이? 응. 먹어볼게요. 응. 아 국물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아! 와... 국물 진짜... 와... 국물 미쳤는데? 무. 무 러버. 아 이거 누가 끓였냐? 내가. 왜 이렇게 잘 끓였어? 무 더 한번 먹어볼까? 빠르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아가미가 너무 많은데 이거 못 먹겠는데 이거? 이 피부도 먹는 건가 이거? 먹어봐. 되게 비기 같아. 볼살. 볼 껍질이거든요. 볼 껍질. 선닭이 야들야들해. 도치 숙회 먹는 것 같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돼지 껍데기 같다 이거. 별로 해? 근데 약간... 기름져. 기름지고 근데 민물 생선이다 보니까 민물 생선 특유의 그 물레라 해야되나? 그게 좀... 응. 자기 저번에는 물내 되게 못 견디자 하더니. 이번에... 내 생각엔 지금 잠깐이다? 알겠지. 이제 이거 다 먹고 나면 으아... 이러겠다. 먹을 게 없어. 없어 없어. 다 빠르게 다른 데로 잔어. 이거 살 아니야? 밥 한 입 가게 될 것 같아. 짠. 짠. 치얼스. 이제 밥으로도 짠을 해. 이 국물이 되게 보양식 같아. 찐득한... 철갑상어가 진액이 많아서... 감칠맛이 올라가나? 아니, 그래서 찐득하다고 그러는 건데. 아, 그래서 찐득한 거야?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흔들었니? 나도 나도. 근데 여기도 튀었어. 나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어, 잠깐만 이거... 나한테... 이 사람이... 아, 이거 왜 내 건 안 돼? 별 같네. 물내를 없애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 아... 이게 처음에는 진짜 국물에서도 물내가 나서 이거 오뚝하지 했는데 참치 액젓을 넣고 싹 자랐어. 아, 맞아. 진짜 대단합니다. 초밥 한 입 먹어야 돼? 먹어먹어. 난 이거 먹을게요. 초밥이 10피스나 있어. 원래 10피스면 1인분이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있어? 이게... 밥이 1.5인분? 초밥이... 제가 또 새로운 생선 먹을 때는 초밥을 꼭 먹어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설렙니다. 초밥을 꼭 먹어봐야 돼. 음... 얘는 버터 같은 부드러운 쫄깃함이 있어. 음... 근데 물내도 한 끼 있어. 초밥. 맥주 한 입 딱 먹으면 다이야. 술을 부른다. 근데 진짜 다르다. 반응이 많이 다르십니다. 옛날에 막 숭어회... 응... 척하게 먹고... 와... 들어가자마자 와... 이러잖아.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한 번 먹어볼게. 그렇지. 또 물내를 잘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간장을 좀 듬뿍 찍어야겠어. 듬뿍 찍으니까 괜찮네. 대박이야. 혼자 그거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 어떡하냐? 어, 국물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나 밥을 괜히 갖고 왔어. 하나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련 미련. 뱃살입니다, 뱃살. 이 뱃살이 저번에 1탄에서 먹었을 때 되게 기름졌거든요. 사각사각하면서. 맛있을 것 같아.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덜 사각해. 그러니까. 아니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 오래되지는 않았어. 3일밖에 안 돼, 3일. 4일까지 먹어도 된다 했거든. 그만하게 그러지 마라. 히래. 등골 먹어보자. 그래, 등골. 전 익히는 꿀. 전 안 익히는 꿀. 전 안 익히는 꿀. 응. 오케이. 똑같은데, 식감이 거의? 아, 좀 더 다르다. 걔가 좀 더 아삭하긴 하다. 식감이 재밌구만. 딱 광어초밥이랑 되게 비슷해요. 광어초밥. 음. 물내 나는 광어. 근데 물내가 심하게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고. 덜 날 때가 있고. 방금 좀 덜 나가지고 되게 괜찮게 먹었어. 아, 근데 등골 진짜 어디서 먹어본 식감인데, 그치? 등골 이거? 응. 자, 그럼 다시 먹어볼게. 근데 어디서 먹어본 것 같긴 한데, 기다려봐. 미더덕. 오만둥이. 음. 근데 오만둥이 뭔가 질병 질병 남는데, 얘는 씹어서 넘어가 그냥. 응, 맞아 맞아. 그리고 안에가 뭔가 물처럼, 팥핑보바. 두꺼운 팥핑보바 같아. 음. 설명 잘하신다. 많이 드세요. 저는 국물만 먹어도 됩니다. 이거 검정 색깔은 뭐야? 간. 먹어봐. 한 번 먼저 먹어봐. 나 먹을 거 많아, 봐봐. 아니, 잘 먹어봐. 김이 상공으로써. 나 먹을 거 많은데, 이따 봐. 간 한 번 먹을게요. 되게 버터리, 버터리해. 되게 버터 같아. 비린내가 안 나. 진짜? 응. 물레가 나. 아니, 끝에서 물레가 갑자기 오네. 안 이상해. 괜찮다니까. 그치? 한약 맛이 나는데? 응, 그닥. 아, 나 국물이 제일 맛있다, 야. 아, 끝에서 진짜 물비린 애가. 야, 앉아, 앉아, 앉아. 맥주, 맥주, 맥주 짠. 지금이야, 지금. 서럽다. 민물고기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또 올라와. 뭐 먹었는데 그래? 간. 간 먹어서? 나 지금 갑자기... 살 먹어, 살, 살. 두려워졌어. 초밥 먹을래? 그럼 괜찮아. 먹어, 그러니까. 자기 말이. 어우, 이거 와사비. 한입 먹고 온다. 국물 한입 먹어주면 끝장난. 식감이 너무 재밌어, 얘. 엄청 부드러운 오돌뼈. 형이 그러면 오늘 물레가 괜찮다 해서 한입 먹어봐. 아, 진짜 한입만 먹어봐. 나 지금 두입 세입 먹었어. 이 부분이 딱 진짜 괜찮더라. 한입만 먹어봐. 오늘따라 괜찮다며. 먹으면 뭐 해줄 거야?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난 두 번 먹었다니까, 두 번 지금. 먹을 때 자기가 리얼리뷰를 안 했잖아. 이번에 어떤지 한 번 더. 리얼리뷰 했어. 내가 그때 물레 안 넣었다고. 나는 엄청 우웩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이상한지 한 번 자기를 통해서. 그냥 어찌됐끈 내가 몸을 말해도 먹을 거잖아. 항상 이 익힌 생선 냄새. 익힌 생선 내장 맛이에요. 끝에 물레가라고. 난 바다 같물이 더 좋나봐. 개인적으로. 난 바다 같은 남자니까. 바닷고기랑 좀 어울려 내가. 응. 아이 죄송해요. 너무 휘적휘적.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 마리를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끓였으면 살이 많잖아. 그러면 좀 더 괜찮았을지도 몰라. 아 나 근데 개인적으로 회가 더 났어. 방어맛. 방어가 생각나는 맛이라서. 창치 막 이런. 방어 이런 약간. 물레가 살짝 익긴 한데. 그게 막 신경 쓰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익히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고. 일단 간을 먹으니까. 더 빡 올라오고. 아 나 너무 흥분했어. 진정해.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 진짜. 철갑상 다 먹. 으아아아 물. 아 나 물 넥 좀 안 좋아하나 봐. 나 진짜 안 좋아해. 난 태어나서 매기매운탕도 먹어본 적이 없고. 매운탕이랑 바락고기밖에 몰라. 내 생각에 이게 매니아 음식이야. 마니아들만 먹는 음식인데 우리 같은 천린이들이 도전한 거지. 그래도 마지막 한 입 먹겠습니다. 자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이거 한 입만 먹어봐줘. 야 나 국물에다만 먹어. 아니 아니. 나 이게 너무 궁금해.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중국 당면이야? 그 껍질이야 껍질. 그러니까 중국 당면 같으니까 자기가 비위가 덜 약한 자기가 먹어 줘야지. 내가 이거 올려줄게. 아 밥이랑 따로. 그럼 이걸 호로록 쳐라. 개만 먼저 먹을 거야. 그러니까 호로록 한번. 약간 그 껍질 같은데 그냥? 아니 아니. 너무 웃는 거 다 왔다. 먹어볼게요. 딱 봐도 이게 뭔가 껍질을 뗀 것 같은데 말하지 말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호로록. 중국 당면. 이게 어떻게 중국 당면이냐. 화이팅! 응 대박. 왜? 진짜 맛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하나 더 먹어봐. 좋아. 진짜? 응. 진짜 맛있다니까? 어떤 맛인데? 아 나 한입만 먹어볼게. 아 나 한입만 먹어볼게. 아! 아! 공공하는 게 말이야. 아 진짜 사람이 말이야. 아니 자기 차라보려 했잖아. 아니 진짜 맛있냐고. 찐이야? 응. 맛이 안 나는 그런. 결국 못 먹었다고 합니다. 잔뼈같이 뭔가 씹히는 것 때문에 많아가지고 비닐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뭐 드신다면서요? 여기 상어 눈알입니다. 눈알. 갑자기 눈알을 먹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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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툭 그대로? 붐툭. 붐툭 같아. 많은 경험을 했다. 힘이 나 갑자기. 애써 위로해 본다. 으흑. 저희와는 안 맞는. 근데 회는 진짜 광화회랑 비슷한데 살짝 물내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좀 맛이 없게 먹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맛있다가 점점 갈수록 간을 먹지 마세요. 간을 기점으로. 먹을 때마다 그 물레만 계속 떠오르고 진짜 이건 약간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물레나는 그런 민물 그런 거를 좀 잘 못 먹거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잘 좋게 지내자. 얍.